페이스에 맞아놓으려고 했고 결국 그걸 놓쳤다 나 오늘 매듭다 오늘은 강도 장흥에 왔습니다 오늘 마라톤 내일이 있어서 현장 접수가 된다고 해서 지금 도착하자마자 왜 저 현장 접수를 알아가고 있어요 짠! 배반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가볍게 LSD 훈련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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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공 발사 처음에 나가실 때 좀 천천히 나가주세요 위험하니까요 하프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네 자 한국 화이팅 어 복성에서 오셨고 예 좋습니다 목포 남은 바라보 목포 보소 요소바라톤 예 좋습니다 6봉 준비 어 시작됐습니다 뭔가 진짜 시험 왔다가 지금 시험하고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고 제가 사는 지역하고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전화오는 거 따름입니다 일단 공기로부터 뛰었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오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시끄러워서 하 템포를 맞춰서 먼저 보내고 저한테 뒤로 지금 뛰기로 아무것도 뛰고 가고 있는데 계속 겹칠 것 같은데 흠 네 그리고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지고 달리자마자 뭔가 카메라에 2시간 페이스를 목도로 두고 한참에 달려볼게요. 오버페이스 하면 될 것 같아서 페이스메이컴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코스 숙지를 못한 저는 수가 약 10km 정도 계속 오르막이더라구요. 혼자 뛸 때보다 그룹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바람의 저항도 덜 받게 되고 페이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페이스가 둘쭉날쭉하지 않아서 혼자 뛸 때보다는 그룹에서 뛸 때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뒤에 붙어서 피를 빤다고도 해요. 자전거를 탈 때에도 피빤다, 뒤에 붙어서 피를 빤다 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꼭 반주하세요. 계속 오르막이어서 진짜 저는 앞의 사람만 보고 꾹 참고 달려보기로 했어요. 오르막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엔 휘말려서 저희 2시간 페이스 구독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쭉 가야겠죠? 터널을 지나야 내리막이 없고 내리막 끝에는 내라 모르겠다. 구급이나 먹고 가자! 이제 와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만약에 구급을 이렇게 여유있게 먹지 않았더라면 쩜쩜 운동할 생각 없이 그냥 유산소로 뛰라고 나와서 나왔는데 봉퀸할 것 같아요. 이래서 통항 대회를 나오기 전에는 현실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을 비췄습니다. 화크 방안봅니다. 바람 안 좀 안 불고 잠잠하네요. 지금 11.67km 뛰었고 1시간 7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도 얻었겠다. 이제 까먹은 시간 내리막에서 좀 줄여볼까 합니다. 레츠 고! 거옹 이제 쭈욱 내리막길 데 햇빛 없는 날씨에 가라는 더 서늘한 날씨 저도 모르게 2시간 페이스에 맞춰서 뛰려고 했고 결국 그걸 놓쳤고 이렇게 2시간 될까요? 2시간 되면 좋겠 2시간 되면 약 15분정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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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늘 페이스만 맞히면 되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아 유튜브도 춥고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죽으면서 달린다는 것이 빨리 드시고 포카리, 포카리이고 물이고 그건 또 뭐요? 카메라 카메라? 네 카메라 카메라 대단해, 대단해 아 시원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 1시간 참봐 참네 진짜 오동줄 탔어요 미쳐라도 접투레버로 지어짜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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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레 자 들어왔다 나 오늘도 진짜 해냈구나 와 으어 뭐야 오오오오 아 요즘 감히 이닝이 자꾸 튕겨가지고 거리가 부족해서 들어와서 또다시 후다닥 뛰었습니다 하프커스 잘 마무리... 마지막에 너무 지원자가 들어오더라고 아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만 맥주를 안 마셨다면 1분 40초도 땡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상상적으로 많은 레이킹입니다. 이기랑 메달도 받고 오늘은 7분 정도 기록을 줄이고 비비갱신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2시간 언더로 도전합니다. 상상에서 맛있는 밥 먹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 뿅. 뿅.